피채 시키러 가는데 피채 기다리면서 갑자기 뱀에 온 거에요. 누가 나 몰래 내 사진 찍은 거였어요. 옆에서 피채 먹고 있던 학생들이었더라구요. 같이 찍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했대요. 그래서 알겠다고. 다음에 몰래 찍지 말고 같이 찍어요. 그리고 나중에 형이 피채 사줄게요 말하니까 언제네요. 그래서 결국 동네 학생들 피채 사줬어요. 몇 살이세요? 14살이요. 뭐? 14살이요. 15살이요? 네. 언제부터 충징이야? 3월달. 희님 되게 무서워. 지금 희님. 왜왜왜왜. 호딩에서 벗어낸다. 게임하세요? 네. 무슨 게임하는데? 롤린. 다 30 찍었어? 네. 7 한 명씩. 실버 3티어. 얼른. 얼른? 지금 일찍. 실버 2. 솔직히. 아니에요. 두근데 다. 두근데 다. 뻥치는 거야? 원래 뻥찰쳐? 네. 내가 펑스. 뻥보이.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? 네. 저희 어머니입니다. 저희 좋아하는 사람이? 있기는 있는데 말해드릴 수가 없네요. 제 생각에는 이쁜것 같아요. 혼자 있을 때 보고 싶어요? 네. 되게 로맨틱하네. 제가 원래 그래요. 누가 좋아하는 연예인 베이브 진짜 고맙긴 한데 에이핑크 정은지 노래도 잘하고 에어에? BJ아고 잘해? 얘네들보단 잘하네요 알았어 알았어 루이좋 내가 더 잘하는거 알아? 아니요 칠레 여기 여기 저 밑에 여기 여기 이거 먼저 아는 사람 게임기 그냥 읽었어? 원래 알았어 읽었어 이거 본적 있어? 이거 뭔지 알아? 집 무슨 집인지 포켓몬스터 이거 닌텐도야 진짜요? 태어나기 전에 나온거 아니야? 나 진짜 늙었어 더러워 공덕 공덕 섹시가 공덕 큐띠보이 공덕 큐띠보이 영어쓰는거 너무 웃겨 영어쓰는거 너무 웃겨 영어쓰는거 좋아? 영어쓰는거 좋아? 스피키 한국 퀴즈 보험 장래 보험 공덕 가줘 성우가야 아 그래요? 다다익선 에이 난 과장선은 잘 몰라 액댐 액댐 흑 시멘트 탈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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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보기 세금 알지 세금 안내는거 피하는거 피하다 탈주 세금 세금 탈주 오우 스마트보이 예스 오우 배불러 유쿠 유쿠 사진 찍으러 오케이 잘 나왔어 오케이 학생들 같이 밥먹고 영상 출연해줘서 고마워요 동네에서 또 뵈요 고기는 어리덕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엉큼하다 은행하다 어 딱 은행하다 은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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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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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